기획전 등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획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은 명확한 기획전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 11개부터 아마 1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모바일로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모바일하고 PC버전하고 봤을 때 혜택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한 번에 한 개의 기획전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 개의 기획전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즉시 할인, 쿠폰, 포인트 지급 이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쿠폰 같은 경우는 대상 고객에게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게 되고 최소 5% 이상 그리고 만 원 이상 지급이 돼야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지급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최소 3%에서 최대 2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2만 원까지입니다. 기획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위치는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 밑에 노출 관리, 기획전 관리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본다고 하나 등록해놨고요. 해당 기간 중에는 1회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획전 등록 이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기획전 타입은 즉시 할인, 알림 받기, 쿠폰, 포인트 적립 이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를 정해야겠죠. 리빙에 저는 이제 식품을 할 거니까 식품 건강, 그리고 기획전 넣어주면 되죠. 만두 모음 전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획전 URL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그 URL을 가지고 내부적인 기획전도 해도 되고 외부의 링크를 뿌릴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캠핑용, 만두, 간편조리, 맛있는 간식. 이런 식으로 총 10개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을 정해줘야겠죠. 기간을 정할 때 먼저 등록되어 있는 거 기획전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신 날자부터 제가 이 날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등록해줘야 돼요. 이 이미지는 이거 다 설명드린 다음에 따로 제가 이미지 수정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상품 배너 모바일 크기는 가로 1에서 750, 세로 420까지 좀 풀이하네요. 그리고 최대 1,000KB 넘지 말라고 해놨고 확장자는 JPG와 PNG만 가능하다. 그 밑에는 상단 배너, PC버전일 때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일 때는 324에 180 픽셀로 작업을 해라. 그리고 최대 크기는 1,000KB. 동일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보면 핫딜 특가 소식 패널. 이거 모바일에 노출된다는 얘기 같네요. 이거는 600 곱하기 250 픽셀에 최대 40KB를 넘으면 안 된다. 좀 빡빡하네요. 용량이. 이렇게 지금 등록하라고 가이드라인 세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획전의 상단에 노출될 제목을 써야 되는데 만두, 모음, 전 이 정도로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섹션이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것도 이름을 만두, 모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전시 유형 이건 뭐냐면 이걸 등록할 때 상품이 이런 식으로 뿌려줄 거다.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선택하면 저는 기본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별 태그를 등록해주는 거죠. 만두, 간식, 야식,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관리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배너, 모바일, 이미지 항목 이미지부터 넣으란 얘기죠?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미지 배더 작업을 할 이미지를 제가 포토샵에 불러왔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따라 하셔도 되고요. 굳이 포토샵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편한 이미지 편집기 이용해서 크기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간단히 제가 이미지 배너 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이미지 불러온 상태고요. 새로 만들기 크기를 이제 정해줘야겠죠. 필요한 이미지 키가 600 곱하기 250입니다. 600 곱하기 250 사이즈로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크기에 맞게끔 제가 이미지 크기를 가져다 써야 되니까 이미지 자유올라. 저는 지금 이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APG 이제 여기서 이미지 크기가 600에 250이었거든요. 이름을 새로 정의를 해 볼게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저장 이때 주열 점이 아까 440KB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장 옵션에 지금 보시면 미리 얼마 정도의 크기가 형성 만들어질 건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미지 품질 퀄리티를 이 정도 하니까 38.1KB 나오네요. 이게 웹용 이미지고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도 품질을 떨어뜨려놔도 크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만들어야죠. 600에 아니구나 324에 180 사이즈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죠. 일단 다시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요. 이거 크기를 324 곱하기 324 곱하기 180 컴퍼스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즈로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원본 이미지잖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복사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그래서 편집 자유견역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크기 수준으로 좀 줄여 봅니다. 이렇게 이 이미지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크롭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이름을 저장 이렇게 JPG 그리고 네 이 크기였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1000KB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서 이미지 8 정도 합니다. 품질 퀄리티 48 정도 그래 봐야 48kg밖에 안 되죠. 이미지 자체가 작으니까 확인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상품을 한번 등록 이미지를 등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배너 이미지를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찾기 이 이미지구요. 적용하기 자 다음 상단 배너 PC 이 배너 이미지도 등록해 주구요. 다음 이미지는 600에 250 픽셀 짜리입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이미지 뭐 파일 용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등록되네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배너 이미지 등록이 끝난 거구요. 그 다음에는 이 기획전에 등록할 상품을 넣어야 됩니다. 이 지금 옆에 보시는 상품관리 버튼 눌러주시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미리 좀 넣어놨는데 상품찾기 버튼을 누르셔서 상품명을 만두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총 170개가 나오네요. 그중에 더하거나 빼는 거 다 가능하니까 제가 몇 개 더 추가해서 상품 등록 이렇게 해서 상품이 총 100개까지 아마 등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면 되구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이 기획전을 검수 요청을 해야 돼요. 현재 등록된 기획전은 기간별로 두 종이 등록돼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획전을 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 MD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기획전 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기획전은 몰에서 노출 당연히 될 거구요. 링크 값을 가지고 외부에 공동구매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외부 링크로 해서 해당 링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따라 하시면서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